입양할 때 시댁이나 친정 어른들도 꼭 찬성을 해야 하나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아니 그 입양하려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일 거고 자기가 결혼 혼인 중인 가정일 확률이 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격 사유가 돼요. 물어보고자시고 해요. 결격 사유가 혹시라도 될까 봐. 기관에서 결격 사유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결정했어. 그리고 입양을 하기로 했어. 했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좋은 부모님이신 거죠. 근데 이게 입양 기관에서의 걸림돌은 아니에요. 다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진행하시면서 부모의 반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가정이 없죠. 아니 그러면 입양 기관에서도 이것을 물어봐요? 아니요. 저희가 물어보진 않죠.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은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럼 설득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을 못하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는 하는 경험을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시댁 어른들이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군 줄 알고 데려다 키우냐 하면서 반대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입양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입양 상담을 하면서 모든 가족이 다 입양을 찬성하고 지금 내조하나요? 도와주나요? 조력자로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는 물어보진 않죠.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아직 인식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많이 찬성하시고 조력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친생 자녀가 있는데 친생 자녀가 몇 살 정도 되어 입양할 수 있는. 이거는 최근에 질문 올리신 분인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15개월이다. 현재 친생 자녀가. 그런데 거절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너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있다 하시죠. 이런데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이거는 딱히 명시된 그건 없는 거죠. 대답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규정에는 없지만 입양특립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지만 친자녀와의 관계 또 나이 터울을 1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물론 연년생으로 키우시는 가정도 많고 또 어느 분들은 아이하고 쌍둥이 같이 키우시겠다. 그래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자녀를 낳아도 한 1년 터울은 두고 낳잖아요. 아이가 낳고 바로 또 임신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드물죠. 그래도 또 10개월이 있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니까 여보세요. 연년생들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1년은 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상의 그거는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첫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15개월 20개월이지만 굉장히 양육에 힘듦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추천하기에 조금 더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부모하고 애착관계를 갖고 아이가 그래도 혼자 스스로 독립, 독립까지는 아니고 스스로 쓸 수 있어야지 두 번째 아이를 또 입양해서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부모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낮아질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15개월인데 입양을 거절당했다면 저는 단지 이 15개월 때문에 거절당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복합적인... 그걸 돌려서 말하신 걸까요? 복합적인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네요. 돌려서 말하신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지금까지 우선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궁금증들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챕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쫙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엿장수 맘빈인 게 맞네. 법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일단은 도전해보자. 결심이 있으면 해보자. 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